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본 스가총리 정말 왜이런가요? 지금 대한민국이 포함된 D11, D11은 절대 할 수 없다가 반대해가지고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결국에는 D11을 못했지 않습니까?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알러리가 높아져서 주변 G6죠 일본을 빼고서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정말 꼭 포함시켜서 같이 가고 싶다 그런거지 않습니까? 같이 가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. 야 쟤도 이제 클 만큼 컸다. 정말 저정도 능력이면 이제 우리 같이 놀아도 돼 소위 얘기해서 그거 아닙니까? 같이 가자 쟤랑. 같이 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그 영국 콘웰에서 콘웰에서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다 얘기했는데 일본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D11이 폭이 안 됐어요. 황당한거죠. 그러고 나서 또 한밀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? 같이 가자. 더 이상 우리가 대결 국면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이제 도쿄올림픽도 있고 우리가 함께 가자. 너희가 비록 지금 강제징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별의별 진짜 진짜 독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안 좋은 행위들을 하지만 우리가 너희들의 어떤 그런 걸 품고 가겠다. 물론 저기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어떤 자꾸 그런 포시도 지금 있긴 하지만 같이 가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? 근데 스가 총리가 그 G7 회의가 열린 연극 코너로 해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밀 정상회담에 대해서 절대 안 돼. 아 이 그 우리 그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역 문제 그거 일본 우리 전혀 우리 위안부 문제 없었어. 강제징역? 전혀 문제 안 될 거 없어. 아 왜 독도? 독도 일본 거 아니야? 이거 인정 못해? 우리 대한민국하고 같이 갈 수 없어.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황당하네. 독도를 일본이 땅으로 인정하고 먼저 스가 총리의 얘기는 지금 딱 세 가지예요. 먼저 대한민국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걸 인정해라. 두 번째 위안부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역사적인 왜곡이다. 사실이 아니다. 세 번째 강제징역 피해 전혀 없었다. 이 세 가지를 대한민국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. 한일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. 지금 그 얘기인데. 아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얘네들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친일정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친일 정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과연 D11 야 그래 이제 너희 친일정부니까 우리 같이 가자. 아 그래 너희 친일정부니까 독도도 일본 땅으로 인정할 테고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역 다 그 뭐야 그자 우리 일본을 위해서 다 이렇게 협력할 거 아니야. 좋아. 이제부터 너희는 친일정부니까 우리가 이제 인정해줄게. 그래 이제 이제부터 그 내년부터 이제 저기 뭐야 G7 회의는 내년부터는 이제 D11로 간다. 한국도 포함시켜줄게. 앞으로 이제 그 G7 아니다. 우리 D11 11개의 국가 같이 간다. 라고 할 일은 없어요. 왜? 아무리 친일정부가 생겨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. 뭐 당연히 친일정부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. 독도는 일본 땅이고 뭐 위안부 문제 없었고 강제징역 전혀 없었다.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인정하겠죠. 그렇다 그래서 친일정부가 형권이 생겼다고 해서 일본이 뭐 그 G7에 뭐 그 G11에 뭐 포함시킬 것 같아요. Never. 절대 안해요. Never ever. Never ever. 정확하게 일본은 영어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Never ever.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. 앞으로. 영원히 그럴 일 없어요. 왜? 일본의 생각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형인데 저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. 그냥 내 밑에 따라와 따까리로. 친동생이 아니고 아는 동생 그러니까요. 그냥 따까라. 너 너무 크지마. 야 그 정도면 됐어. 그러면 저 예 형님 알겠습니다. 좀 조용히 따라오는 친일파. 이걸 원하는 거지. 동등한 입장에서 일본과 같이 가는 그런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일본은 friend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일본이 원하는 건 뭐냐? 따까리 아 이거 따까리 일본 말인가요. 죄송합니다. 쉽게 얘기해서 어 그 일본은 일본이 원하는 건 그거. 그러니까 내 밑에서 좀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냥 조용히 군말 없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오는 그런 사람 그런 국가 를 원하는 거예요. 굳이 뭐 내가 얘기하는데 뭐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어떤 어떠한 그 상대를 전혀 일본은 얘기하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.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. 일본은 절대로 동등한 관계에서의 국가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대동화 공영권에서의 아시아에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재팬이 넘버원이라는 얘기예요. 아시아에서 넘버원 아시아에서 넘버원으로서 그 아시아에 우리 일본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얼마나 파워가 세졌냐 너희들은 그냥 내 밑에 있는 애들 내가 내가 하는 대로 하고 그런 거죠. 그런 친일정부지 내 주장과 내 목소리가 있는 친일정부는 또 원하지 않습니다. 분명한 거예요. 내 목소리가 지금 들어간 친일정부 친일정권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. 그걸 알아야 돼요.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진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6월 14일 오전 3시 49분경인데요. 규모는 3.4이고요. 내륙에서 났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바라키현에서 거의 경계에서 났죠. 여기 보시면 이바라키현 후쿠시마가 있는데요. 거의 경계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바라키현과 지금 이 후쿠시마 쪽이 도우쿠 쪽이 요동을 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바로 전에 지진이 이바라키현 지진이었거든요. 보시면은 지금 이 바로 전에 지진이 이 바로 전에 지진이 지금 이바라키현의 지진이었습니다. 3.5의 지진이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바로 이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난 거고요. 다시 한번 지진을 보시면 지금 미야기현에서 12일 날 나고요. 그러나서 토요일 날 하고서 일요일 날 이제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었습니다. 지금 그 후쿠시마에서 3.8 지진이 있었죠.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후쿠시마에서 내륙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. 일본의 후쿠시마 하트의 지진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